하이 마이 러블리 섭스크라이버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이는 이곳은 헷슬 미시건 usa 미국에 있는 usa 에 있는 미시건 미시건 주에 있는 미시건 스테이트에 있는 헷슬 이라는 비치 헷슬 이라는 타운 인데요 작은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보이는 이 물이 호수에요 그레이트 레이크 그래서 이 대호수에 이 물이 이렇게 맑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이 8월 3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물은 굉장히 차요 물은 굉장히 차고 그 다음 또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물이 달아요 한국말로 하면 물이 부드러워서 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달아요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원어민 선생님 제인을 모시고 제니 영어 발음을 할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물이 굉장히 차요 소금기 없는 물이 연수에요 부드러워요 여기서 프레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왜냐면은 바닷물은 짜잖아요 소금기가 있어서 근데 소금기가 없는 이런 강물이나 호수물을 프레쉬 워러를 이라고 해서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게 좀 이상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미식원 대호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미식원 대호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미식원 대호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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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